자 그럼 반갑습니다. 저희가 앞에 있는 이 국수는요. 실제 먹어볼 때 여기는 빨간, 우리나라 따로 고추기름 정도 넣고 후추를 넣어 먹으니까요. 매콤하고 맛있고, 사실 이 취두부는 이게 지금 케찹입니다. 취두부 냄새가 약하기 때문에 케찹하고 넣어 먹으니까 정말 맛있고요. 계란말이도 상당히 맛있고, 계란말이면 특별한 안주는 필요 없을 것 같을 정도 맛있고, 지금 국수가 조금 이번 거는 조금 많이 덜 익은 편인가? 좀 밀가루 냄새가 많이 납니다. 그래서 후추보다는 매운 거 하고 요거에서 하면 조금 날 밀가루 냄새를 좀 없어주고, 밥도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많이 먹지 말고 간단하게 메뉴판집 있고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먹으면서 오늘 음식 맛은 괜찮고 이긴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